내 귀에 캔디가 아닌데? 잠깐 걸음 열 캔디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워킹 댄서 칼입니다 네 저번에 스테이 투나잇 영상에 이어 두 번째 튜토리얼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내 귀에 캔디 를 이을 달콤한 아이돌 바로바로 백현의 캔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안무는 파트 2로 딱 두 번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에요 동작은 거울 모드니까요 보이시는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? 바로 파트 1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, 처음에 오른쪽 손을 가리킬 거에요 왼쪽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두 다리는 점프로 갈게요 해보면 5, 6, 7, 8, 1 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면 오른쪽 다리 차서 왼쪽 발 놓을게요 한 번 더 6, 7, 8, 1, 2, and 네, 여기서 손은 크로스, and 놓습니다 이걸 동시에 할 거에요 5, 6, 7, 8, 1, 2, and 네, 이렇게 자, 여기서 오른쪽 다리 떼면서 한 바퀴 돌게요 이렇게 네, 한 번 더 1, 2, and 3, 4 까지 한 번 더 6, 7, 8, 1 2, and 3, 4, 5 5으로 짚어 줄게요 네, 바로 손은 바지 잡아 주시고 왼손은 이렇게 탁 뻗어 줄게요 다리는 턴아웃으로 벌려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바로 발을 탕탕 찝어 줄 거에요 그러면 5, 7, 8 이렇게 다시 5, 6, and 1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5, 6, 7, 8 1, 2, and 3, 4, 5 6, and 같이 6, and 오셨으면 오른쪽 손을 이렇게 위로 던져 줄 거에요 이때 왼쪽 손은 오른손을 막아줍니다 네 해보면 5, 6, and 7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5, 6, and 7 바로 넘어갈게요 7 오시면 8때 두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 갈 거에요 지금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서 손을 넘기면서 동시에 다리도 같이 넘겨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8, bil,id,id,id,ID,id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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 and 3, 4, 5, 6 and 7, 8 and up 오케이 되셨나요?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른발 옆으로 훅 가면서 몸은 업이에요 오케이 이때 손은 왼손이 앞으로 오른쪽 손이 뒤로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and 반대로 둘 이렇게 갈 건데 내 몸이 같이 살랑 and 살랑 오른쪽 발 찝으면서 먼저 처음에 Up and Down으로 가져갑니다 네 7, 8 and up 1, 3 이렇게 4, 5 할 때 찝어줄게요 손은 이렇게 앞으로 and 다리 다시 무릎으로 찍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 7부터 7 왔다 8 and up 1 and 2 and 3 이렇게 오셨으면 손으로 짤 거예요 이렇게 1, 2, 3, 4 짜면서 짜면서 짚음과 동시에 바로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짜고 and 짜고 이렇게 두 번 갑니다 다시 1 갈게요 6, 7, 8 1, 2, 3, 4, 5 6, 7, 8 1, 2, 3, 4, 5 6, 7, 8 네 맞아요 자 1부터 해볼게요 1부터 해볼게요 6, 7, 8 1, 2 and 3, 4, 5 6 and 7 8 and up 1, 3, 2, 4 6, 7, 8 이렇게 5, 6, 7, 8 맞다 그럼 옆으로 넘어갈게요 왼쪽 발 찍으면서 하나 and 오른쪽 발 뒤로 넘기면서 2, 3, 4 뒤꿈치로 마지막 찍어줍니다 한 번 더 6, 7, 8 1, 2, 3, 4 갈 거예요 근데 이때 손이 있어요 1, 2, step 짚으면서 2 이쪽으로 보내줄게요 and 3 and 4 한 번 더 6, 7, 8 1, 2, 3, 4 반대쪽으로 또 한 번 갈 건데 이번에 오른쪽 다리 다시 찝으면서 5, 6, 7, 8 이때는 모아줍니다 한 번 더 넘어가는 것부터 시작 시작 1, 2, 3, 4, 5 6, 7, 8 네 근데 이때도 소원이 있어요 5, 6 때 5, 6 두 팔 던지고 7, 8 모아주는 것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5, 6, 7, 8 1, 2, 3, 4 5, 6 7, 8 네 오셨다 8 오시면 오른발 앞으로 쿵 이렇게 바운스 4번 타실 거예요 중심 이동이 앞에, 뒤에 앞에, 뒤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오셨으면 앞에, 뒤에 앞에, 뒤에 오케이 넘어가는 것부터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이렇게 됩니다 자, 근데 이때도 손이 있어요 1, 2, 3, 4 이게 뭐냐면 쿵 예예예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예예일 때 1, 예예예 손을 3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6, 7, 8 쿵 예예예 오케이 잘하셨어요 예예예까지 하셨으면 손을 1, 2, 3, 4 다시 한 번 더 6, 7, 8 1, 2, 3, 4 자, 이때 스텝이 있어요 오른쪽 발 찍으면서 1, 2, 왼쪽 발 3, 4 다리는 계속 1, 2, 3, 4 하면서 계속 업 리듬을 타주시면 되고 손은 같이 오른쪽, 왼쪽 돌리고 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6, 7, 8 1, 2, 3 찍고 5, 6, 7 8 앞으로 예예예 앤 업 업 업 업 네 잘하셨어요 파트 1은 끝이에요 이제 윗박자로 천천히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박자대로 한 번 더 해볼게요 파트 1 카운터 천천히 해봐 6, 7, 8 1, 2 2, 3 4, 5 6, 7, 8 앤 앤 1, 2, 3 4, 5 6, 7, 8 1, 2, 3 4, 5 6, 7, 8 쿵 예예예 에이 5, 6, 7, 8 네 여기까지 천천히 카운터를 한 거고요 원래 박자대로 해볼게요 5, 6, 7, 8 걸 암열 캔디 빵 빵 빵빵빵 에이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쿵 예예예 5, 6, 7, 8 네 파트 1 끝이 났고요 이제 파트 2 가볼게요 6, 7, 8 1 때 양손을 벌렸다가 터놨다가 약간 후드티 이렇게 올려서 입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손을 1, 2, 3, 4 해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오른쪽 먼저 1, 2, 3, 4 약간 방방 뛰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6, 7, 8 1, 2, 3, 4 오셨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 다시 내려놓으면서 정면으로 내려가서 약간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6, 7, 8 1, 2 올라오시면 손을 북치듯이 7, 8 이렇게 약간 왼쪽 아래로 때려줄 건데 이때 다리가 같이 업 앤 다운 앤 업 앤 다운 이렇게 빨리 하면 7, 8 이렇게 여기부터 다시 한 번 더 6, 7, 8 1, 2, 3, 4 5, 6 7, 8 오셨으면 손을 들어서 놓고 오른쪽으로 근데 이때 몸 방향은 살짝 왼쪽으로 같이 통짜로 틀어주시면 좋아요 다시 왼쪽 아래로 놓고 앤 한 번 더 왼쪽을 찝을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 찝어줄 거예요 찝어준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래로 집어넣어 줍니다 한 번 더 6, 7, 8 1, 2 찝고 앤 넣고 오케이 7, 8 1, 2, 3, 4 4 이때 다리는 왼 번 1, 2, 3, 4 넣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만 내려 놓을 때마다 같이 다운 1, 2, 3 마지막에만 같이 넣어줍니다 좋아요 한 번 더 1부터 가볼게요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맞아요 여기서 이제 손을 잡고 돌려 줄 겁니다 4번 돌려줄 거예요 이게 빠르기가 1, 2, 3, 4 가 됩니다 4번으로 돌려주시면 집어넣어 있던 다리를 다시 짚으면서 1, 왼발 꺼내고 2, 오른발 꺼내고 이렇게 한 번 더 왔다 1, 2, 3, 4 살짝 위아래로 웨이브를 살짝 같이 타주시면서 웨이브 앤 웨이브 앤 웨이브 앤 웨이브 앤 웨이브 앤 웨이브 가져가시면 좋아요 한 번 더 왼발 꺼내면서 왼발 꺼내면서 5, 6, 7, 8 맞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2, 2, 3, 4 5, 6, 7, 8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다시 다시 떨어져 있는 왼발 찝으면서 1 틀어주고 다음 다시 오른쪽 발 찝고 얇게 쳐줍니다 이때는 그냥 가볍게 쳐주시면 돼요 다시 왓다 1, 2, 3, 4 오른쪽 다리 놓으시면서 같이 쳐주고 앤 가져오고 한 번 더 조금 빠르게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5, 6, 7, 8 개다리 좀 아시죠 개다리 2, 3, 4 해 주실 건데 손이 스윙 왼쪽 먼저에요 오른쪽 한 손만 왼쪽 스윙 오른쪽 스윙 다시 해보면 1, 2, 3, 4 이거를 살짝 대각선에서 해줍니다 자 1, 2, 3, 4 5, 6, 7, 8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5, 6, 7, 8 왔다 1, 2, 3, 4 5, 6, 7, 8 네 잘하셨어요 오셨으면 바로 살짝 지금 대각선 보고 있죠 정면 다시 보면서 띄어줍니다 앤 밀고 이때 오른발 뒤로 가요 미는 거 한 번 더 5, 6, 7, 8 띄고 밀고 오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 더 해볼게요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1, 2, 3 4, 5, 6, 7, 8 네 잘하셨어요 왔다 그러면 왼손은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서 왼쪽 발 뒤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시 시작 5 & 6 오케이 한 번 더 7, 8 1, 2 근데 이 2 때 손을 왼쪽 앞에 왼쪽 갔다가 앞에 올 거예요 해보면 5, 6 &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 앤 밀고 5 & 6 & 여기 조금 빨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6, 7, 8 1, 2, 3, 4 5 & 6 & 네 이제 세 동작 남았어요 다시 왼쪽 발 앞으로 하나 1, 2, 3 1, 2, 3 그리고 다리랑 같이 5 & 6 이렇게 밀어줍니다 다시 여기만 해볼게요 6 7, 8 7, 8 7 & 8 이렇게 됩니다 다시 점프부터 6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왔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하면 파트 2가 벌써 끝났어요 이제 카운터로 천천히 짚고 원래 박자로 해볼게요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원래 박자로 해볼게요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제 파트 1부터 2까지 원래 박자로 해볼게요 5, 6, 7, 8 걸음열 캔디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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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에이, 에나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쿵! 예, 예, 예 5, 6, 7, 8 파라, 스트로베리, 버블검 하하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5, 6, 7, 8 네, 이렇게 백현의 캔디 안무 영상은 끝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는 풀 영상은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자,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! 빠이! 음악 음악 음악